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CT입니다. KCT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CT는 미권, 마권 발매기, 무인 마권 발매기, 무인 환급기, 토토 발매기, 노토 발매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네요. 제모를 보겠습니다. 제모를 보시면 현재 모두 흡자이기 때문에 성장되지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사투를 보겠습니다. 사투를 보시면 고점이 일정하고 저점이 상승하는 삼각수렴 수세를 보여주었으나 돌파하지 못하고 사락이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앞에 장기평선 라인 터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고 이곳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다시 한 번 반등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장기 목표가 확 구름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투를 여기서 잡아볼 수 있겠네요.